자 지루하고 지루한 슈프림 커맨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또 하자 다음주에 또 하고 어디보자 Unloved라는 게임으로 플레이 해볼겁니다 호러계열의 FPS 게임이구요 멀티가 가능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Start 레지쿤 레벨 옵션이 어딨죠? 여기 있네 카르마 지금은 뭐 되는거야? 몰라? 나도 몰라요 자 일단은 플레이를 하되 옵션에서 New Game 2 2로 해놓고 레벨 리밋 오프 10로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냐? Depiculty Silver of Mercy No Hope Kill them all Time to die Beast 모드 가장 레벨 낮은 유저들을 위한 것 같네 로케이션 로케이션 아파트멘 클리닉 랜덤으로 해볼까? Area 사이즈 Small Medium으로 해보자 플레이 데일리 울트라 바이올렌스 폭력적인 방 만들었어? 만들고 있어 지금 No challenge No challenge 피스톨 올리 아 이런거 필요없어요 어? 필요없습니다 Search game 방 안 열었어 너만 들어오면돼 Searching Searching 하고 있던데 게임 초대 초대 안 갔어? 가는데? 똑같은데 조인게임 안되는데 안돼? 니가 방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멀티 되는거 맞아? 어 맞아 멀티용 게임인데 게임이야 제가 안뜨는데 리프레쉬 해봐 리프레쉬 안떠 안뜬다고? 잠깐만 그럼 이거를 F2로 해놔야 되는데 랜덤 랜덤 유즈 랭커넥션 이거는 상관없잖아 그치? 랭커넥션이 뭐 의미가 있냐? 아니 랭커넥션 꺼야죠 응 꺼놨어 플레이 뉴게임 2 플레이 뉴게임 2 플레이 뉴게임 2 스타트게임 방을 리프레쉬로 안찾아져? 아무것도 안 떠 니가 한번 만들어봐 니가 한번 만들어봐 디피컬티 뭘로 해야돼? 디피컬티 그냥 처음꺼 실버 오브 머시인가? 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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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파트멘트 로케이션 아파트멘트로 돼있어 기본 에어리어 스몰 미디움으로 해줘 미디움 게임 모드 게임 모드 그냥 기본으로 게임 모드 못잘봐 أنت 만나면 말해 로딩중 됐다 나는 네가 안뜯거든 니가 파인드 룸을 안해서 그런거 같은데 일단 시작하자. 이거 내가 어제 잠깐 해본 바로는 그거였어. 무슨 표식을 찾아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돼. 문마다 뭐 요구하는 표식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이거 열린다. 이리 와라. 2키 누르고 있으면 먹어진다 하여튼. 여기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애목 창고 샤쿠네모 친구. 어린이야? 나? 이거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 나 아니야? 열심히. 열심히 잡아. 난 파밍할테니까. 왜왜왜. 뭔일이야. 줄 쏘는 놈. 오 뭐야. 파밍 빨리 해야돼. 메디캣. 메디캣은 아끼고. 시작 꺼내요 뭐. 필요없고. 이거를 일단은 여기로 가서 파밍을 좀 할게요. 여기는 그 문 체스트 필요하다. 크레스트인지 체스트인지 알았네. 크레스트인지 체스트인지 알았네. 문 열면 바로 대물 있을 것 같은데. 무기 없나? 무기 저쪽 방에 하나 있거든. 총알 많다 여기. 문 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열어볼까? 돌아왔네. 이거 프렌드의 파이어 카드 켜져있는거 아니야? 안 켜져있어. 쏜다 쏜다. 안 켜져있어? 안 켜져있어? 어 좋아. 아무것도 없지.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돼. 그 표식을 생각해. 초록색 방? 파란색 방. 파란색 방. 어 파란색 방을 찾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2문이 열릴 것 같거든. 요거. 요거 열어본다. 야야야야. 샷건을 찾았어. 오케이 샷건은. 그. 총알 아껴라. 한방에 안줍네. 확실히. 오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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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더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서 정모하고 있었구나 니들. 어? 뭐에 있었는데 거기에. 더 있다. 일단 템파윙 빨리하자. 빨리해야돼. 얘들 계속 몰려올거야. 나도 이거 클리어를 해본적은 없거든. 열쇠 하나 왔다. 야 뭐하나온다. 뭐하나온다. 백반 모드. 오오. 오. 오. 왜 써놓은거야. 레이건의 모날. 어 어딘가 열어야 되거든? 이게 여는 데 순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 뭐 있어? 토템먹었어 토템? 토템 어? 뒤에 불 불 불 일단 어디 한 번 열리는데 이제 확인해 볼게. 여기 안 열려. 빨간색이 필요한데? 블러드 크레스트 필요하네. 여기는 선 크레스트 필요하네. 일단 나가서 환영하고 오자. 여기 없나보다. 그러면 의심되는 곳이 여기 여기 빨간색 크레스트 찾았다. 찾았어? 빨간색 빨간색 어디 있었지? 빨간색 위치 기억나냐? 더 있어 더 있어. 오른쪽에 요거 요거 요거. 열 수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열 수 있으면 열어봐. 안 열리네? 으이씨. 내가 보기에 지금 여기거든? 여기서 오른쪽. 요구나면 열어봐. 안 열리네. 안 돼. 썩었대. 러스트. 안쪽에 있나? 녹슬어가지고. 여기에 블러. 빨간색. 야 왔다 왔다 왔다. 내가 잡을게. 차 둘러봐 한번. 여기 열린다. 오! 돼지 한마리 더. 왜이렇게 많아. 오! 오후! 오! 니 뒤에. 내가 잡았을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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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벽 껴. 철장 껴. 철장 껴. 철장 끼고 싸워. 또 온다 또. 또 온다. 한마디다 한마디다. 오! 오! 오케이 거기다.. 거기다 왔어 x2 한마디다 한마디다 아이구x3 아이구 아파라 너 피있냐? 피 아직 있어 피 먹어 이거 바닥에 주스 없어? 주스같은게 피거든? 안 돼 저거 조심해 저거 광대 광대 단단하거든? 광대 조심해 네 뒤에 오! 잠만 일단 파이밍 좋다 할게 문 열기 전에 이 안에 공간있다 총알이 SMG 피스톨 근데 벌써 온다 야 샷건 에모 막 계속 나오니 샷건이 없잖아 근데 오! 그게 아니라 샷건 모드가 계속 나와 그냥 나보고 샷건 쏘란 쓰레기 얘기네 샷건 에모 샷건 총 말할거야 뒤뒤뒤뒤씨 저 왔다 어! 피했어 나이스 잘 잡았어 이동하자 SMG 청와비 SM.. 샷건 여기 샷건 여기 슈퍼샷건? 샷건 있어? 응 어 땡큐 더블 배럴 같은데? 천천히 해 천천히 디디디디디디디디 샷건 에모있다 이게 이거 빨간색 여기있다 빨간색 보인 그거 열 준비하고 들어가자 안에 잔뜩 있을거 잔뜩 있겠죠 간다 잠깐만 열어 오! 저거 뭐야 돼지 뭐야 방어 열면 열수록 개방이 많아 뭔소리야 너 어디갔어 파란색 문쪽으로 찾았다 너 어디갔냐 파란색 문쪽으로 찾았다 너 빨간색으로 들어갔냐 빨간색으로 들어갔는데 파란색 문쪽으로 찾았어 찾았어 피 없냐 거기 혹시 안쪽에? 어 있다 여기 하나있다 아.. 미치셔트 나 지금 이제 들어가거든 지금 내 쪽에 있거든 누워 하.. 단단해 단단해 너 너 누워 네 헤드 아 아 여기 방탄, 방탄복 먹어 방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딨냐? 그 빨간색 아직 안에 있어 너진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거기 있네, 좀 도와줘 커버 좀 해줘 파밍이 좀 할게 파밍이 좀 할게 파밍이 좀 할게 파밍이 좀 할게 파밍이 하나도 없었어 파밍이 하나도 없었어 피에로 뭐야 피에로 세다 조심해라 이렇게 단단해 이거 나 아직 그 공간에 있어 돌아와 니가 문 부시고 나온 곳에 있거든 니가 나올 것 같더라 택배 번쥬뿌네 깨있었어 자 장인 히이미 찾았다 맞듯 누군가 너 어디있어? 너 어디있어? 지금 어? 너 어디있어? 너 어디있어? 빨간색 뒤에 근데 공간 안에 있는거 맞어? 어 거기있구나 가시나이다 이거 안되겠다 잠깐만 내가 여기 아직 확인 못했거든 파란색 크레스트 있거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방향 감각을 못찾겠네 오케이 이동한다 파란색이 일단 밖으로 나가겠다 엄청 많은데 누구야? 중국인인데? 너 혹시 4명으로 해놨어? 4명으로 했나보다 4명으로 해놨어 난 2명으로 해놨거든 뭐 들어오라 그래다 어 알았어 알겠지 일로와 파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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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어? 파란문 어 거의 다있어 미루 구하러왔다 미루 구하러왔다 내게 중국에 중국에가 안보여 오 중국에가 왔다 문 열어라 어우 아 아 아 나 혼자 했을때 여기까지 갔었어요 딱 여기까지 여기서 그냥 게임 껐었거든 오우야 야야야 나 나 파밍한다 좀 봐줘 난 시작권만 있습니다 난 시작권만 있습니다 아 이게 총이 굉장히 다양해 레일건도 있고 열쇠 먹고 얘들아 나 봐주기로 했지 않니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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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옷 괜히 먹었다 내가 잊고 막을테니까 그 안쪽 니가 니들이 알아서 잘 봐봐 갑옷 갑옷 나 했어? cab옷 개구듬 설아 이 ox 한쪽 잠시 쫌idences 다시.. 오! 문이 없네 나왔냐? 길있다 야 와 길있어? 응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잘 보이는데? 우리 같이 거 같은데 느낌이? 느낌 매우 안좋아 됐다 뭐가 됐다는거야 돌아왔는데? 너 어딨지? 얘 어딨지? 나 아직 거기 공간 안에 있어 뭐두냐?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문 열린 데가 하나도 없어 크레스트 얻은거 없어?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이 괴물은 뭐야 이거 별 별 괴물이 다 나오는구만 어두워지네 시야를 막아버려 시야를 막아버려 중국엔 나갔어? 나가자 안되겠다 여기 아니야 길? 찾은게 없을..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는데? 기다려봐 막고있어봐 거기있고 내 기억으로 여기서 크레스트가 나왔던걸로 막고있어 막고있어 좀 지나가자 좀 지나가자 여기 안 열리냐? 이거 안 열리냐? 이거.. 이거다니 그쪽 안 열리다니 주다니 주다니 일단 나가보자그러냐 나가보자 나가보자 안 가본다면 노란색대 빛제 여기서 왼쪽 길 목 자, 노란길이니까 저거구나. 저거 썬. 저거 썬이잖아. 열수있어? 거기 열고 들어가봐. 뷰티 받을테니까. 토템. 먹었어? 방하고있다. 먹으려면 먹어라. 잉크챙겼어. 복잡해진다. 길 너무 복잡해진다. 어, 여기 총있다. 네일건 네일건. 너 챙겨x3 안열리고. 네일건하고 포토하였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 그 안에 있구나. 내가 도와주러 갈게. 토템. 토템 온다. 토템. 야.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와 아이템. 먹고와 먹고와. 방황하고싶으니까. 막혔고. 문 하나 더. 막혔어. 더이상 없어. 문 하나 더. 막혔어. 더이상 없어. 문 하나 더. 총알이고. 야. 씨. 개 반이다. 너 지금 어딨어. 그 안쪽에 있냐? 어. 나 가는 쪽. 개 개 개 개. 나올 준비야. 나올 준비야. 여기 너무 많이 불린다. 지금. 애들 너무 많이 소환되어가지고. 왔어 왔어 왔어. 저거 꼈거든. 돼지새끼. 나이스. 다 챙겼지 챙길꺼. 비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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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으면 나가자. 다 돌았거든. 지금. 그래. 별거 없어. 뒤에다. 뒤에다 돌았어. 이동하자. 그럼. 오. 날라온다. 오우야. 어. 나 프레스톱. 오우야. 왔다. 위험해라. 다 돌아본거 같은데 왜 안돈던데가. 안돈던데가 있나? 노란색하고. 노란색이 없어 지금. 우리 가진게. 우리가 못봤나보네. 어디선가. 안돈던데가 있지. 다 돌아본거 같은데. 너 지금 어디야. 마지막 들어갔는데 거기있냐? 파란색?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돌아보고 있는데. 파밍하고 있어봐. 내가 애들 볼테니까. 다 다쳤어. 없어. 이때가 없어. 이때가 없어. 없는데? 있을거야. 분명히 어딘가. 분명히 있을거야. 천천히 둘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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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뭔가가 있어. 없진 않을거야. 인춘보. 천천히 둘러봐.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둘러본곳중에서 안본게 있는거야. 제대로 안본곳. 근데 거기가 문이 열렸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긴 할텐데. 애들이 안나오지. 불안하게. 오후. 무스너. 몬스터 있어 거기에? 잡았어. 한놈 있어가지구. 거기도 소환이 되나보다. 미안하다. 열리는데 이제 봐볼게. 혹시 열쇠는 자승구 없냐 열쇠? 시위버 열쇠. 너 여기서 한번 막아봐. 맞고 있어 거기 나 다담좀 잘라볼게 내가 좋은가 보네 안열려 안열려 아무것도 없어 안열리고 안열려 야 없다 이동하자 아무것도 없다 여기 우리가 둘러본 곳 중에서 미처 못 집은 아이템이 있나봐 눈알을 체크 안했거든 빨간색 방에 빨간색 방에 안열려 저쪽 반대쪽 바라보겠어 오! 뭐야 잡았다 니가 열쇠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니가 열쇠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들어갔다 나와라 네 밖에다 막을게니까 여기 문 하나 뭐 하나있어? 오케이 빨간색 찾았다 찾았어? 오케이 그쪽으로 나와라 이제 어? 나오라고 나와라고? 어 빨간색 거기있어? 여기 문이 있다니까 여기 문 여는거 아 문이 거기있어? 기다려봐 어디있지? 나 어디인지 모르는데 너 미니면보면은 안보여? 어 아 저 빨간색? 알았어 찾았어 문이 안했으니까 엄청 우르르 소환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 같은데 여기 어딘가 아닌가? 어 찾았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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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템 파밍 좀 하고 있어봐 사진살 문소리야 사진 카드 쪽아 파밍을 하고 있어봐 나 밖에 있을테니깐 잠겼고 돼지 두루치기 좋았어 파란문 있다 찾았어? 파란문 파란문을 찾았다고? 파란 크레스트가 우리가 있어? 어? 파란 크레스트가 있어? 그 문 여는데 필요한거 있잖아 있어? 나도 들어간다 기다려봐 잘 봐줘 파밍 좀 해야돼 나도 파란문에 어 깜짝이야 파란색 다 체크했어 먹을 수 있는 템이 없네 열쇠도 없고 어? 피스톨 있었네? 머싱턴 피스톨? 유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열어볼까? 열 수 있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얘들이 왜 갑자기 안나오지? 어디 꼈나? 나중에 후폭풍 장난할 수도 있어. 시작번이고. 토템. 먹지도 못하네. 토템도 여기서. 네돈 포토, 카트 피스톨? 뭘 찾아? 찾았어? 아 돌아가야 되네. 완전히. 완전히 돌아가야 돼. 애들 몰려오는 것 같은데? 열수 있는 것도 없고? 열수 하나 있다. 세버 키 챙기고. 그 끝. 끝. 가자. 나, 조심해라. 쌓여있을 것 같애. 레일을 못 먹었네. 오! 오! 방금 이속 모였어. 방금 이속 모였어. 나가. 야, 니 뒤에도 있어. 앞뒤로, 앞뒤로. 오! 깜짝이야. 잡았다. 글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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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가. 애들이 많으니까 빠진거지. 깻맞아. 열었어? 어, 뭐야. 너 왜 몬스터 무시하고 그냥 갔어. 어, 뭐야. 너 왜 몬스터 무시하고 그냥 갔어. 개깜짝이야. 내가 또. 당연히 내꺼겠지요. 저는 저거 소리 안 켜 놓으니까요. 저는 저거 소리 안 켜 놓으니까요. 약간 저거 드럽게 안 나오네. 얘 또 어디갔어. 난 너를 잃어버렸다. 저기다. 총알. 줏었냐고. 어, 꽉 샀어. 지금. 난 샷건 총알만, 난 샷건만 쓰니까. 그래, 간다. 문 연다. 된다. 열어. 밀렸어? 응, 위에 뭐 있다. 콜라. 콜라. 마녀서 7% 피. 뭘 하는건지 모르겠다. 너 체력 따랐다? 어, 알어. 봤어. 채움되지 뭐, 체력은. 엄청 왜 이렇게 났네. 뭐야, 기엘라 방향 감각을 잃었어 완전히.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 나, 나. 이거 계속 해야되는 것 같은데? 응, 그런가 보네. 7억 7%만 나쁘지 않아. 아, 야. 이거, 이거, 화하는 동안. 이거, 그래. 치워야 되는데. 내가 채워주면 까지. 피 잘 먹어라. 내가 지금 휴대가 많으니까. 내가 하고 있어. 피 있으면 먹어라. 엘리베이터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딨는데? 아, 그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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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달릴까? 뛰자. 달려. 아, 니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누르는 중, 누르는 중. 망 보고 있어. 망 보고 있어. 게임 재밌네. 토탈 327km 많이 더 죽었다. 많이 죽였다, 애들. 게임 재밌는데? 스피드하고 재밌다. 딱 내 스타일. 또 한 번 해볼까?